네 아린씨 오늘 뮤직뱅크 은행장으로서 첫날이었는데 어땠어요? 우선 첫날이라 굉장히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됐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멋진 MC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빈씨는요? 저도 첫날이어서 굉장히 좀 서툴고 미숙했지만 앞으로 점점 발전하는 수빈의 모습 보여드릴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그럼 앞으로 수빈씨와 저 아린이 예쁘게 봐주세요 네 그럼 이제 1위를 발표해볼까요? 2020년 7월 넷째 주 생방송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블랙핑크와 세운 찬열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비지터 여러분 점수, 시청자 전원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블랙핑크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네 음악이 필요할 때 생방송 뮤직뱅크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 음악이 필요할 때 네 음악이 필요할 때 네 두 눈을 보며 I kiss you bye 실컷이 웃어라 꼴 좋으니까 이젠 너희 하나 둘 셋 네 음악이 필요하잖아요 현상은 윤ää 네 가ord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